블러드 라인즈 64카운트 투월 작품입니다. 택 리스타트 없어요? 오른발 히치부터 시작합니다. 1번 시작! 1, 2, 3, 4, and 5, 6, 7, 만보, 8, and 1 하고서 90도 만보 했습니다. 2번입니다. 2부터 시작합니다. 2, 3, 4, and 5, 6, 7, 8, and 1, 채싱 스텝 했어요. 3번입니다. 빅 스텝 시작! 2, 3, 4, and 5, 6, 7, 8, and 1 하고 왔어요. 섹션 4, 원 박자 먹었습니다. 시작! 2, 3, 4, and 5, and 6, and 7, and 8 하고서 왔습니다. 5번입니다. 시작! 1, 2, 3, 4, and 5, 6, 7, 8, and까지 오세요. 자, 6번 시작! 1, and 2, 3, and 4, 5, and 6, 차차, 8, and 1 네, 그 다음에 8번입니다. 7번인가요? 7번입니다. 시작! 1, 2, 3, 4, and 5, 6, 7, 8, and 1 틱택스텝 하시면 돼요. 자, 마지막 8번 2입니다. 시작! 2, 3, 4, and 5, and 6, and 7, 8 하고서 왼발 무게 점심으로 끝납니다. 6시 방향 시작! 1, 2, 3, 4, and 5, 6, 7, 8, and 1 1, 2, 3, 4, and 5, and 6, and 7, and 8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and 5, and 6, and 8, and 8, and 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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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10, and 9, and 9, and 10, and 9, and 10, and 9, and 10, and 10, and 10, and 10, and 10, and 10, and 1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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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11,